자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 끝났나요? 자 2021년 기준 올해 최고의 기업이 드디어 선정됐다고 해서 제가 그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번화부터는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삼성, 카카오, 네이버 모두 제쳤다 캐치 이용자들이 뽑은 올해의 기업 1위는? 자 캐치 설문입니다 캐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캐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최고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설문 결과 1위를 바로 당근마켓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박수! 이야 당근마켓 이렇게 사실 조금 의외죠? 저도 의외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겁니다 이거 무슨 별점 테러한 것 마냥 그 취임생들이 몰려와서 테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캐치는 그런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위가 당근마켓,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우선은 기사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춘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을 꼽은 건지 그게 이제 기사 내용에 전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 기사를 보면은 뭐 없어요 그냥 올해의 기업으로만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올해의 기업의 의미가 춘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꼽은 건지 그런 기준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 참 이 기사를 저희가 썼습니다 아니에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기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사 아우 참 이게 순위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6위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는 것도 의외고 9위에 컬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의외고 캐치는 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해보다 구직자들의 대형 IT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보면은 작년 선정 결과를 보면 3전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규모가 큰 전통기업이 1,2,3위를 나란히 차지했는데 올해는 당근마켓 1위 네이버 카카오 카뱅 2순으로 1,2,3,4위를 차지했다 라고 나온 걸로 보면은 진짜로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다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당근마켓에 대해 잠깐만 좀 알아보자면 아 요 기사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아 당근마켓을 클릭하면 자 중소기업 핫스타톱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설립일 2015년 7월 15일 당신 근처의 직거래 마켓의 줄임말이 당근마켓이다 어우 전 몰랐습니다 당신 근처의 직거래 마켓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2015년 출시되었다 2021년 8월 기준 월 이용자수 1,500만 명 주간 이용자수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가입자수 또한 2,100만 명을 넘어섰다 라고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그 애기용품들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거래하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옷이나 이런 악세사리나 제 물건들은 잘 안 팔리더라고요 제 것들은 아직까지는 중고나라가 좀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여기 보면은 현재 서비스 대상 지역인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를 넘어서라고 하는 거면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에는 지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3년 내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100% 광고 수익이다 지역 소상공인 기반 광고고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올해 8월 25일 기준으로 2,270억 원 어우 연봉 보세요 당근마켓 초봉 6,500만 원 개발직 기준입니다 이 정도로 높은 초봉을 주고 있다 아직 이렇게 돈은 제대로 못 버는 것 같지만 직원들 대우는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신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직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 자플래닛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플래닛 당근마켓 평점이 무려 4.1점입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이 가장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무려 3.6점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고 이 말의 의미는 복지와 급여는 괜찮지만 워라벨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 아 살짝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사내문화나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리뷰는 뭐 괜찮은 게 있을까요? 멤버십 아 죄송합니다 지금 멤버십이 아니라서 다른 걸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업이다 자 그 당근마켓의 최근 이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당근마켓의 걱정 설리비우 연속적자 국민앱 당근마켓 수익성 확보 숙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2,200억을 넘게 투자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근마켓의 가치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말이 있고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이다 늘어난 매출만큼 영업 손실도 2019년 68억원에서 지난해 130억원으로 확대됐다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음에도 설리비우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타냈는데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근마켓 이용한 후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품 들고 나가서 갖다 주면 그냥 뭐 서로 계좌 거래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당근마켓이 뽀찌를 뜯어먹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광고 수익에만 좀 의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비해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바로 당근마켓의 고민이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래서 당근마켓이 본격 적자 돌파 나서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를 출시했다 이게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2021년 11월 기사니까 올해 중으로 당근페이가 전국적으로 출시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당근페이 출시됐나요? 얼마 전에도 저 계좌 거래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용자에겐 거래 안전성을 플랫폼에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결제 같은 거죠 당근페이로 거래를 하면 이게 거래가 완료됐을 때 입금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돈 뗄 염려도 없고 어쨌든 거래 안전성 그리고 플랫폼에는 수익구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근 마켓은 라이브 커머스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 TF를 구성해서 관련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간편결제 서비스 두 번째 라방 이 두 개로 적자를 탈출하겠다 이게 바로 당근 마켓의 비전입니다 당근 마켓이 왜 이렇게 잘 나가나 했더니 이 기사를 보면 코로나 기간 이후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중고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해요 중고차를 제외한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래 시장에서 빅3 중고나라 당근 마켓 번개장터가 시장 점유율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정말 엄청 잘 나가는 거죠 잘 나가는 시장에 잘 나가는 빅3 중의 하나가 바로 당근 마켓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나가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세 자릿수 채용 나서는 당근 마켓 적자 지속에도 업계 최고 대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와 이게 최근 개발자 등 일부 직군 초임을 업계 최고 수준이 6500만 원을 올렸다 6500만 원의 초임을 주면서도 세 자릿수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이만큼 야 당근 마켓이 잘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당근 마켓에 등장한 안철수 저 아닙니다 안철수 씨에요 가격은 0원 체력은 값 이렇게 안철수를 팝니다 이거 동네가 어디죠? 아 여의도도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대선 후보로 나오셨나 봐요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데 당근 마켓 찰스 아무튼 이렇게 있을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는 21세기판 확인장터가 당근 마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안사요 안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근 마켓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몰랐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근 마켓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가고 싶어하고 하는지 찾아봤는데 역시나 좋은 기업이네요 최근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아주 좋은 바이브를 타고 있는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근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일단 뭐 이런 기사 내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근 마켓이 어떤 추윤생들에게 가장 선호를 받는 추윤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에 꼽힌 게 조금은 아주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당근 마켓이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인지도나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한 비결 첫 번째 우선 이 캐치 설문에서 투표를 던진 지원자들이 개발자, 지원자에 대해 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어떤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근 마켓 써봤는데 너무 좋아 와 이런 기업 나도 가고 싶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테크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에서도 보면은 많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밸류에이션 할 때 PER이나 PBR을 많이 썼죠 뭐 그 주식의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가 비싸냐 싸다를 할 때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한다 이런 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었다면은 최근에는 PSR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PDR이라 그래서 그 회사의 꿈 드림 D D를 기준으로 그 회사가 어떤 가진 미래 어떤 비전 이런 걸 가지고 동의를 하고 그 회사를 믿으면은 그 회사 주가를 좀 높게 밸류에이션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저는 당근마켓도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지금 얼마를 번다 뭐 점유율이 얼마다 이거보다는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신뢰성 그리고 당근마켓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예를 들어서 외국 어디어디 진출하겠다 당근마켓을 뭐 성공시키겠다 라밤 아주 성공시키겠다 이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다 거기에 같이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선호를 뽑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잘나가는 기업 어디가 가장 돈 잘 버냐 이거는 그 나래벨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매출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 삼전 뭐 하이닉스 이런 거는 우리가 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좋아하느냐 어디 들어가고 싶냐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 취향입니다 취향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사실은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그 선호하는 기업은 우리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굉장히 비슷한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삼전 좋아하면 저도 삼전 좋아하게 되고 은행 좋아하면 금융권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출생들은 그런 주때 없는 저희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자기주관을 가진 자기주관이 강한 그런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반갑고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는 5% 음 jego